안녕하세요 지랄별강의 니모 그리고 승고입니다 기차를 타는건 아닐거 같은데? 그건 아닐거요 루머를 들었다 여기도 망할거라고 으음 여기서 오래 일했는데 난 떠나기 힘들다 아 죽더라도 여기서 죽겠다 아 맞네요 여기 여기 예전에 거긴 거긴 맞는거 같은데? 그쵸 그쵸? 맞네 맞네 기둥? 기둥이 뭐 어쩌저쩌구만 여기 싸우고 있나보네요 크으 싸우는 모순보소 와아 섬광으로 총이 발사되고 있는걸 표현했구나 대단하다 저기 깨 잖아요 바레타야? 바레타 바레타 아타타타타타 아타타타 아타타타타 아다다다다 와아아아 사망인데 얘는? 무조건 사망이지 저기서 떨어졌는데 안돼!! 뚱뚱아!!!! 메지감자!!! 어허허허허허허허헣 이름 기억해 주다니 아니 보통은 저 얘기할새도 없이 죽을텐데 그럼 여기 경비원들 아니야? 쟤네? 아닌가? 그냥 공무원 같은 애들이었나요? 저 가부님 애들? 그냥 그냥 일반 저기 저거지 아까 저기 기차에 있던 그 승무원 같은 아... 별 볼일 없는 관리 아지씨들?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시는군요? 아니 이 나라가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잘 빠져나가시는군요 오케이 오케이 하하하하하하 자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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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애들 지금 피 어때요? 피 많은데? 어 풀피 없구나 오케이 올라가자 올라가자 어? 어 뭐야? 얘 개 아니에요? 술 좀 많이 먹었구나 불러 없어 유 돈케어 응 관심 없어 넌 변하지 않았구나 하하하하하하 저기서 뭐하고 있는거지? 저기서 쉬고있는거에요 아우 이거 조작이 진짜 하하하하하하 아니 왜 우리 애닉스 스퀘어한테 그러세요? 어 뭐야? 어 얘 뭐야? 유시미츠? 잠수부? 아 유시미츠 아니에요 저거? 파다닥 파다닥 아 뭐야 맞네 프로펠러를 오른손에 끼고 있는거에요 프로펠러맨? 그거 메가맨 거기에 나오는거 아니야? 주로? 메가맨에? 그것보다 좀 더 접근하기 쉬운건 철건이 있죠 요시미츠 기술중에 하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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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이 다르잖아 어 왜요? 왜? 검도 들고 있잖아 검 검 안들고 있었어 왼쪽에 검 아니였어요? 어 하나는 한쪽 망가진 프로펠러 아아 한쪽은 정상자이브로펠러 아 그럼 이렇게 양쪽 손으로 돌리는거에요? 아니 프로펠러라니까? 아 오케이 하하하하하하 선풍기를 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에 되게 시원하니까 자기한테 하면은 아마 다치지 않을까? 자 이게 처음에 둘 다 괜찮은데 아 프로펠러라고 얘네들 이름이 프로펠러에요 어 그러니까 한 대 때리면은 저 위 하나가 망가져 프로펠러가 아이씨 때려줘 하하하하하하 어 근데 얘네들 데미지 괜찮다 우리 힐러 어디갔어? 커봐 저 프로펠러 망가졌잖아 아아 아니면 엔진이 과열된거겠죠 아니 저 찌그러졌잖아 프로펠러가 하하하하 근데 얘네들 안 망가졌는데 얘네들 둘 다? 안 때렸으니까 아니 때렸잖아요 안 때렸어 왜 때렸어 아니 처음에 시작할 때 쟤네들이 나 때린거면 내가 얘네들 때리는데 아아 지금 거기 봐봐 프로펠러 망가져있잖아 아 그니까 우리가 쟤네를 때리면은 그때 이제 프로펠러가 망가진다는 소리죠 아아 아 힘드네 하하하하 이해했어 이해했어 자 이제 때린다 그럼 이제 얘네 턴되면은 망가져있어 안 망가지잖아 그게 아하하하 아 힘들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발 어 이거 봐 내려갔지 아아 근데 그 내려간다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그 저 위에서 때리면은 데미지가 18 내려오면 25 똑같다 뭐야 피했어 해피 해피가 조금 더 있나 넌 바로 끝내자 쟤는 바로 끝내줘 크로스 슬래시 고기 육 고기 육 고기 육자 아닌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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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니 학교에서 한 번 안 배웠어요 아니 안 보여 고기 육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저거 흉인가 망할 때 쓰는 걸텐데 아 그래? 네 아 모르겠다 고기 육자라고 해요 그냥 하하하하 효과.. 효과음이 없어서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피 많이 달았다 포샷 먹고 오라 아 근데 어디갔어? 아까 밑에 있었잖아 그럼 왜 거기있어? 아 그 외지감자 도사 아아 어? 안녕 아가씨? 안녕 제시? 마지막으로 너랑 얘기할 수 있어도 있어 아 있니? 이즈데스어? 하하 쿨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런 모습을 좋아했었구나 아 잠깐 가기전에 잠깐 포션으로 비중 채우고 가자 똑같은데 아니요 아니 게임 시작하자마자 게임 오버 당할 수도 있는거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거참 아아아아 얘 어디다 쏘는거야 하하하하 어 뭐야 아아 잠깐만 하하하하 저 저 녀석 앞에서 뭔가 전투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인데요 하하하하 그러긴 했는데 하하하하 어 내려왔어 죽어 아휴 이제 원펀맨이 아니니까 좀 좋다 어 원펀맨일때가 좋긴 했죠 아 응? 아니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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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괜찮죠 52밖에 안달았네 근데 50정도가 들어가야지 애들이 떨어지네요 보니까 어 52하면은 한번 더 맞아야되고 하하하하 아 죽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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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다리는 타이밍이 너무 짱나네 방금전에 에 승부님이 저를 빠니 쳐다보더라구요 이 기다리는 타이밍 동안 좀 무한했나봐요 하하하하 무한군? 아니 어깨어깨 기다리는데 하 미리 타게팅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주더라구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빨리 말거려요 빨리 말거려 티파니! 플루! 자 여기서 뭐 뭘까요? 회기다.. 회기 기다린다 뭐라고? 어? 뭐야 메뉴 가려면 메뉴 누르고 오케이 누르면 끝내고 어떻게 하라는거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갑자기 그걸 왜 알려주는거지? 뭐지? 이야아 명중률이 참 아니 잠깐만 하하하하 유얼 투레이트 네 이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것이 끝났다 여러분 미션 성공 어? 어 이거 이거 해치해야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레노가 또 그렇게 둘리가 없죠 근데 얘 왠지 왠지 우리편으로 들어올거같은 그런 느낌 아닌가? 아닌거같은 느낌 하하하하 왠지 우리편으로 들어오면 든든하겠다는 그런 느낌 안올거같다는 느낌 하하하하 어 피라미드! 어 뭐야 어? 트라이 앤 브레이크 잇 이스 유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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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안에 갇히는건가보네 어 전기지짐이? 어 잠깐만 나중에 그러면 우리도 저런거 나중에 걔한테 주지않을까요? 티파니한테 아 어? 에리스마? 뭘 뭘 저 전기로드같은거 왠지 저 무기에 로드야? 전기지짐이야? 에 전기지팡이랬어 있을 수 있겠네 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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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피라미드 퐁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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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라미드 너무 약한데? 세지면 골치 아프죠 그러게 약한거에 감싸야되는거 아니야? 하하하하 대사가 참 일렉트로 맥 로드 하하하하 피라미드 깨려면 깨봐 이랬는데 그냥 깨지잖아 아 근데 왜케 얘도 그래도 한 피통 한 400정도 있겠죠? 아니 더 많은거 같은데 엄청 많네 이건 뭔 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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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평균 40씩 지금 한 여섯 번 여섯 번 정도 지났다고 쳐도 그럼 벌써 천이야 그러네요 죽을때가 됐는데? 하하하하 자기 자신을 때릴수도 있어? 레노 잇츠타임 뭐야 선글라스 맞잖아 뭐 도망가는거야? 어 시간 다 됐다고 하하하하 피라미드 진짜 갇, 갇혀놓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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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글뱅글 뭐야 역시 뛰어내린다고? 하하 백은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낙하산? 낙하산 피는건가? 하하 하하 과연 그녀의 아니 이거 스킵이 안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만히 있어 이게 자 그럼 아 내가 움직이는거야 하하하하 아 내가 움직이는거야 아 그렇지 블룹 I don't know how to stop this 근데 왜 건들고 있어? 하하하하 하하 그냥 평범한 시, 시간 폭탄이야 어? 에리스마 잡혔다 그러네 그럴줄 알았어 어쩐지 아래에 있더라 에휘 하하 하 어 챙이네요 챙 다르네 다르네요 그래 이마에 그게 없거든요 다그쳐 하하 아니 근데 지금 저 헬기를 떨어뜨리면 곤란한건 에리스마 아니에요? 하하하하 근데 저 바레타는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 아 그건 그렇다 본 일이 없어 둘이 안만났어 아직 눈이 안맞았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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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야 되는거 아니야? 당황해 죽어 살려줘 발에 타는데 나가야돼 어 간다 간다 오케이 목맞았다 어떻게 한거지? 와 이거 딱 떨어져 돼지기 딱 좋은 그런 우와아아아 하하하하하 우와아 아 저 밑에 사람들 어떡하나요 어떡하나요? 와아 결국은 섹터세븐 우리가 못 보였네 싹싹 사라졌네 섹터세븐 그지? 흠 아 와 저 일대가 지금 슬럼가부터에서 위에까지 다 다 무너진거 다 죽은거야 지금 펄 펄 근데 신라 회장은 클래식들이면서 나치야 갑자기? 하하하하하 저걸 지켜보고 있어요 폭발은 예술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놀이터? 놀이터가 우리들의 놀이터가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저 캐릭터는 뭐지? 도라에몽? 아닌거 같애 그러면 말린 도라에몽? 어 말린 그거잖아 딸이잖아 아 마를렌? 친구 빅스? 외지감자? 외지감자? 어 마를렌 어떻게 제시! 제시! 딸 죽었네? 헐 아직 죽은진 모르겠지만 안돼 내 딸 오으오 이 봐 멈춰 바르타 제발 총알이 약간 무한 생성 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러게 우선 애초에 총알을 어디다가 저저것 하는지도 모르겠어 불쌍해 불쌍해 안돼 아 근데 마를린 괜찮을거야 지금 장난해? 장난해 아리스마를 걔네들이 데리고 가기 전에 괜찮다라고 했어 아리스마는 마를린 본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그냥 거짓말로 이렇게 안심시키는 설마 거짓말이면 진짜 이건 개패드립이다 허허 거짓말로 안심시키는거 같은데 우선은 다 안죽었다 라고 생각할래 라고 하니까 근데 내가 볼 때 다 안죽었을거야 어딘가에서 이제 나중에 게임 끝날 때쯤 천국에서 하늘에서 하하하하 어서와 아빠 보고싶었어 하하하하 아 이거 진짜 개패드립이다 하하하하 이 정도면 거의 지구 멸망급이다 우선은 하하하하 우리 싸워야돼 이렇게 하는게 되고 일단 어차피 뭐 에리스만을 다시 구하러 가지 않을까요? 그럴거요 얘는 지금 이 플룹은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쟤는 우리는 지구를 구해야돼 막 이랬는데 그룹은 쩜쩜쩜하고 가만히 있는데 멈췄네 하하하하 멈췄다고요? 하하 이.. 어 또 되네? 가끔씩 대화가 패드로 안되는게 있어 왜 그러지? 패드 호환이 각.. 잘 안 돼서 그런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금 빠데따는 지구를 구하자 마를린을 구하자 이거고 플룹은 에리스만 내 여자 내 여자 내 여자 하하하하 그래서 아무튼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안녕 여러분